한화 차륜형 장갑차 사우디 수출 천무다 현장 1조원의 장갑차 30대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아랍에미레이트가 주최한 전세계 장갑차 평가에서 미국의 스트라이크 장갑차까지 제치고 1등을 차지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곤 장갑차가 소리소문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것이 확인되어 알려드립니다 중동국가들은 방산 수출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천무다 현장 로켓의 경우 아랍에미레이트에 처음 수출되고 작년 폴란드에 두 번째로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우디 국방장관의 현지 부대 시찰 사진에 천무다 현장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무다 현장 로켓이 수출되었음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무다 현장 수출 순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처음이고 사우디가 두 번째 폴란드가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무다 현장이 수출되면서 하나의 타이곤 장갑차가 사격지휘 장갑차로 30대가 수출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타이곤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하나에서는 장갑차 수출을 겨냥해서 궤도형인 레드백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만든 것이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입니다 즉 하나의 수출형 장갑차는 궤도형 레드백과 차륜형 타이곤이 있는 겁니다 타이곤은 2018년 개발을 완료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있었던 세계 장갑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말레이시아 현지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출 실적이 없어 관계자들을 애타게 했었는데요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이 확인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는 우수한 성능을 잘 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오만 등 주변국들과 당초 타켓으로 정했던 동남아 시장의 본격적인 수출 추진이 예상됩니다 타이곤은 6개의 바퀴를 가진 6x6로 하나 디펜스에서 3세대 차륜형 장갑차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로 인수되기 전 두산에서 개발한 블랙폭스가 1세대고요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 수출용으로 타란툴라가 2세대입니다 그 뒤로 3세대 타이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타이곤 6x6는 탄생이 될 때부터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도록 최신형 장비로 개발되었습니다 지뢰방호 및 총탄과 상부 방호까지 전부 레벨 3급으로 제작되어 우수한 방호력을 갖췄으며 지뢰방호 레벨 3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체를 V자 형태로 만들었고 450mm 정도의 지상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타이곤은 방탄 성능이 우수한 복합 장갑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후미에 워터젯을 달아서 시속 8km 이상의 속도로 수상 운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런플렛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지형 특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탄시에도 시속 40km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뛰어난 현수장치로 산악과 사막 지형 등 어떠한 지형도 돌파가 가능한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췄습니다 운전석은 국내 최초로 전자식 계기판을 장착했으며 지뢰방호 레벨 3를 버틸 수 있는 의자가 장착이 되었고 RCWS 원격 무장이 장착이 되어 있어 사수가 노출되지 않고 내부에서 사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다른 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넓으며 타이콘의 무장은 하나 디펜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12.7mm RCWS가 장착되어 있고 20mm에서 90mm 캐넌포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최대 24톤까지 견딜 수 있는 하중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타이콘은 2018년도에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시험 환경이 가혹하기로 소문난 지역에서의 시험을 완수를 하였는데 시험에 통과한 차량이 극히 일부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차륜형 장갑차는 타이콘보다는 경량으로 가격이 저렴한 현대로템의 K808과 K806 장갑차 600여 대가 생산되어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개발한 타이콘 장갑차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로 핀란드가 개발한 파트리아 장갑차와 독일이 개발한 복서 장갑차가 주 경쟁 대상이며 대당 가격이 기본형이 20억 원대로 경쟁 장갑차의 절반 가격이라서 성능과 가성비를 앞세워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K무기로 부상할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가 수출을 목표로 개발한 두 개의 장갑차 라인업인 궤도형 레드백과 차륜형 타이콘이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사우디의 타이콘 30대 수출을 시작으로 물고가 터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K방산에 차륜형과 궤도형 장갑차도 한 힘을 보태는 상황이 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